결국에는 하나의 작은 유닛들로 공간들을 캡쳐하는 거예요. 2D로는 2D 픽셀맵,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3D 복살맵 아까 말씀드린 픽셀맵, 두 번째 데이터 스터럭처 픽셀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이게 레졸루션이 있죠. 가령 1000, 2000 이렇게 레졸루션이 있으면 그게 픽셀 단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픽셀이 2000개, 1000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해상도를 보죠. 흔히 이제 포로샵 하시거나 아니면 렌더링 같은 걸 거실 때 우리가 이제 해상도 입력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픽셀인데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스크린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잘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이제 도트 단위로 다 보이잖아요. 그런 데이터 스트로처에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아까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래프는 각각의 그 노드와 연결된 엣지들과 릴레이션쉽을 잡는다고 한다면 픽셀 데이터 스트로처에서는 각각 그 네이버들, 픽셀의 네이버들이 그 데이터 스트로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네이버, 그 다음 옆에 또 얘의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이런 이웃들을 릴레이션쉽을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필터라고 들어봤죠. 가령 무슨 엣지 디텍션이라든지 아니면 블러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할 때 이건 커널을 만들거든요. 그런 커널들을 가지고 컨볼루션을 계속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쓸 수도 있고 건축 같은 경우는 저는 아까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립한 정보를 다룬다면 이 픽셀맵 특성상 우리는 좀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A랑 B랑 어떤 A랑 B랑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 관계를 인터폴레이트 한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0과 1이 약하면 리니어한 릴레이션쉽이면 0과 1이면 가운데는 0.5겠죠. 그 다음 0.5, 2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니어한 관계라고 전제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디스크립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라디언한 이런 정보들을 프로세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맵핑한다 간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범죄율이 있어요. 범죄율 맵핑. 예를 들면 범죄율이 높은 곳이 한 지점에 딱 속하진 않죠. 딱 그 지점만 범죄율이 확 높진 않잖아요.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슬램화가 되면서 그 지역 자체를 뭉뚱그려 마치 히트맵처럼 뭉뚱그려가지고 그 부분이 범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가령 내가 여기서 경찰서를 딱 설치했을 때 이 범죄율이 범죄의 데이터가 분포되는 것과 이 경찰서가 범죄율을 밀어내는 것과 이 두 개가 분명히 어떤 관계성을 갖겠죠. 뭐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할 때도 이런 픽셀 데이터 스터버를 편하게 쓸 수 있고 얼마 전에 알파고 그럼 바둑 바둑할 때도 결국 이건 2D잖아요. 2D에서 공간상의 어떤 데이터를 캡쳐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쓸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평면도가 있을 때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던가 아니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뷰가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길로 가는 것들이 트래픽을 피한다던가 도시라고 한다면 그런 식의 어떤 룰들이 있다고 친다면 픽셀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서 그런 어떤 룰들이랑 그런 이그지스트 피지컬 그런 도시 컨텍스트들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 픽셀에 맞춰서 그 픽셀 데이터 스트럭처를 통해서 그러면은 좀 그라디언하고 정보들이 스무스하게 힛맵처럼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주변의 룰레이션십과 같이 이렇게 연관하면서 프로세스를 할 수 있고 2D 게임에서는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2D 게임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뭔가 관계성을 알아야 되죠. 팩맨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 있어. 얘까지 찾아가야 돼. 물론 이거 그라프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픽셀 데이터 스트럭처 캡처를 해가지고 아 이쪽이 장애물이 가장 적고 뭐 빨리 그 적을 캡처할 수 있는 그런 파스야.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어떤 스트럭처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기둥들을 딱 세워놓고 이 넓은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엠티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 공간에서 몇 개의 기둥으로 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 쓸데없이 기둥이 많으면은 뭐 이 슬라버가 무겁지도 않은데 쓸데없이 기둥이 맞는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기둥이 없으면 이 주저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그럴 경우에도 어느 부분에 기둥을 배치하고 어느 간격으로 기둥을 배치하는 게 좋을지 뭐 그런 경우도 픽셀 맵 데이터 스트럭처를 딱 깔아놓고 기둥을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어디서 일드가 발생되는지 어디서 인계점을 벗어나는지 그래서 그쪽에서 기둥을 움직이고 다시 계산하고 기둥을 움직이고 다시 계산하고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도 할 때도 픽셀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서 관계성들을 계속 캡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프로세스해 나가는 거죠. 거의 모든 2D의 공간을 프로세스할 때 가령 여러분들 이런 어떤 패브리케이션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뭐 런 리니아 서피스 등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어디서 텐션 컴프레이션이 작용이 되고 어느 부분이 디벨로퍼블 서피스고 디벨로퍼블 하지 않은 곳이고 이런 것 할 때도 결국에는 이게 공감상에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공감상에서 이 3차원 오브젝트가 왜곡돼 있는 거지 결국 이건 2D거든요. 다시 펼칠 수가 있어요. 프로젝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걸 펼쳐서 어쨌든 2D 그러니까 2D 공간 같은 경우는 픽셀 데이터로 웬만한 것들을 다 프로세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픽셀 데이터 스트럭처를 건축, 도시 아니면 그런 관련된 디자인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다루는 그런 디자인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복셀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없어요. 픽셀들이 모여서 하나의 픽셀 맵을 만들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2D 픽셀 맵 근데 이게 3차원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릴레이션쉽이 옆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도 있겠죠. 맨 밑에는 이제 아래만 있고 맨 위에는 이제 아래만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좌우 앞뒤 위아래 사방팔방 다 릴레이션쉽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설명드리면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런 레고 블럭 같은 걸로 이렇게 세상을 만드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3차원에서 공간을 캡처할 때 데이터들을 캡처할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컴퓨터는요 피니트한 넘버를 다뤄요. 인피니트는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현실적인 데이터를 컴퓨테이션하게 컴퓨터 안에서 프로세스를 하려면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디스크립타이제이션이에요. 물론 나중에 제가 따로 비디오를 만들 건데 결국 우리가 숫자를 넣잖아요. 0.5 1, 2, 3 이것도 결국에는 한계를 지어준 거예요. 0.123이라는 그 한계로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차원 공간이 있으면 이 공간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그 사이에 무한대가 나오죠. 이 점과 이 점도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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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린 디지털 컴퓨터로는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프로세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디스크립타이제이션 한다고 하는데 공간들을 쪼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픽셀로 그래서 2D 픽셀 3D 복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하나의 작은 유닛들로 공간들을 캡처하는 거예요. 2D로는 2D 픽셀 맵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3D 복셀 복셀 맵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복셀로 이제 이건 제가 예전에 논문을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3천 3D 오브젝트들을 갖다 놓고 이걸 복셀로 다 캡처를 하는 거죠. 다 캡처를 해가지고 얘네를 갖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마신러닝을 해서 그 네트워크에서 이제 뭐 사진 이미지를 지면 3D 모델이 나오고 이런 건데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 3천 오브젝트들을 각각의 뉴머리칼하게 디스크릿한 레졸루션으로 그 3천 공간들을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를 해가지고 이 공간이 어떻게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하고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뭐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 해가지고 뭐 그 안에 복셀율을 막 뛰어다니고 넘나드는 이런 알고리즘을 따라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뭐 다른 이야기니까 어쨌든 복셀 데이터 스트럭쳐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3천으로 어떤 공간의 릴레이션쉽을 캡처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2D로는 힘드니까 3천 같은 경우에는 복셀 간단하게 오늘 그래프 데이터 스트럭쳐 픽셀 복셀 데이터 스트럭쳐가 어떻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쓸 수 있을지 굉장히 젠틀하게 딱 터치를 했는데 이 3개의 데이터 스트럭쳐를 여러분들이 좀 내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이너로 내 인생을 쭉 살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한번 해놓으면 평생 가는 거니까 한번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시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다음 비디오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각각의 데이터 스트럭쳐를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툴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데이터 스트럭쳐를 일단 이해를 해야지 내가 어떤 지오메티를 다루던 도시 얼반 데이터를 다루던 아니면 그냥 어떤 프로시지언 어떤 디자인을 쭉 인스트럭션을 만들었고 디자인을 하던 어쨌든 결국은 우린 데이터를 집어넣고 데이터를 받는 거거든요 결국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프로세스할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실력을 더 높이고 그 다음 디자인 프로블럼들을 좀 더 그 알고리즘이 가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쳐를 한 오늘 3개 정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